와 불개미다! 이봐! 불개미잖아! 야 이게 약이잖아 약이야 이거 불개미니까 빨벌! 빨벌? 으아 자 깨끗합니다 자 세 개 밤에 문을 열어주시오 자 요거 보살이 요 안에 열매가 들어있어요 우와 꽃 폈다 오라돌이 아우 어쩜 이렇게 탐수롭고 예쁠까요? 아 완전 예뻐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찌뽕 열매 와 이쁘다 완전 예뻐요 복댕 복댕 기지개 피냐 응? 객댕아 히히히히 객댕아 산에 안가 산에 안가고 집 근처만 둘러볼게 놀고있어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좋은데 자 여러분들 기온차가 많이 나고 쌀쌀합니다 예 쌀쌀하다 못해 새벽에는 아침 일찍은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구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으으으 으! 어? 나 사람 살려!! 왜! 왜? 말벌! 어? 말벌 말벌? 죽을 뻔했다 말벌집? 죽을 뻔했다 나 말벌집이야 말벌이야 말벌집이 당연하잖아 진짜 말벌 봐 어 나 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 벌라온다 오오오오오오 지금 나 지나갔지 가까이 가지고 가까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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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 지금 큰일 날 뻔했어. 나 가, 나 가, 나 가. 조심해라, 저기도 지금 나온다. 그거 큰일이야. 축구 건물, 축구 건물다 더 크다. 야, 조심해. 저 때문에 어떻게 하냐. 눈님다. 가까이 가지 마라, 줌 땡겨라. 왜 이렇게 커? 커, 많이 커. 더 커. 조금 더 커. 녹음방주도 안 가야겠다, 녹음방주. 빨리 와. 오늘은 후퇴. 오늘은 후퇴. 장비. 장비 챙겨서 조금 추워져야 돼. 그래서 얘는. 아니, 벌써 추워져서 애들이 지금 벌써 추워. 추워. 아, 나 이번에 말벌한테 솔근해서 말벌의 무서움을 알았어. 추워, 추워. 기다려라.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내가. 데려올게. 데려올게. 안녕. 무서워. 딱 기다려라. 야간문 많다, 야간문. 여기 다 야간문이네, 비수리. 다 야간문이야. 여기 다 야간문이네. 앞에 여기 다. 자, 밤에. 문을 열어주시오. 문을 열어준다는 야간문.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야간문입니다. 다 야간문이야. 삼지구엽초와 쌍벽을 이루는데. 사실 삼지구엽초가 월등히 효능이 더 뛰어나다는. 하지만 삼지구엽초가 맞지 않고. 다 야간문이네. 다 야간문이야. 이 불개미집 아니냐. 와 불개미다. 이봐 불개미잖아. 불개미집. 불개미. 이건 불개미 없다. 이거 불개미야. 불개미가 왜 없어. 농약 안 치는 불개미가 있다니까. 지금 움푹 쌓아있었잖아. 아 그러네. 어릴 때는 불개미가 안 왔는데. 이게 약이잖아. 약이야. 이거 불개미라니까. 내가 있다고 했잖아. 여긴 항상 불개미가 있어. 농약을 안 치잖아. 그렇지. 농약을 안 치니까. 응. 없다며. 지푸라기를 얘네가 만든 거야. 이렇게 집을. 위로 올린 거야. 내가 지금 부신 거야. 안 보여. 걔네. 붕긋하게 송이 올라오듯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파헤친 거야. 응. 불개미집. 불개미 어마어마하네. 많다니까. 원래 더 많았어. 이거 먹잖아. 생으로도 씹어먹잖아. 응. 먹어봐. 싫어. 이게 지금 이렇게 쌓여있었어. 이렇게 둥긋하게 이렇게 쌓여있었거든. 야. 어마어마한데? 많다니까. 여기 예전에 뒤에 많았어. 어우 불개미. 지금 많이 없어진 거야. 이제 빨리. 어우 불개미. 자 빨리빨리. 야간문 이거 먹어. 빨리빨리 이제 난 산 산 산. 네. 애가 먹어게. 자 요거. 찔레열미. 아 내가 찔레. 찔레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찔레꽁. 이것도 먹어? 이거 옛날에. 종잡을 때 여기다가 농약 묻혀가지고. 농약? 청산가리. 아 청산가리. 하하하. 어릴 때 여기다가 청산가리를 주사기로 해서.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애가 바로 먹고 옆에 죽어있지. 그럼 바로. 내장 딱 제거한 다음에 꿩을 먹었지. 그렇지. 고라니 길로 가면은 벌집이 없어. 애가 피해가거든. 벌집이 없거나 벌집이 피해져있게. 그렇지. 갈색이고. 지금 전. 이게 다 고사리야. 우리가 안 따서 그래. 고사리. 고사리.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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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고사리를 안 꺾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밟고 가는게. 다 고사리 때에요. 고사리가 패면. 이런 모습입니다. 신기하죠. 이런 모습. 이게 지금 다 고사리 밭이에요. 밭. 고사리를 잘 따지 않습니다. 아. 요거 부추꽃이에요. 산 부추. 너무 예쁘네요. 보라색. 보라돌이. 아오. 어쩜 이렇게 탐스럽고 예쁠까요. 음. 야생화는 볼메인 것 같아요. 볼메. 볼수록 예쁜. 요게. 산 부추. 산마늘이랑은 다른건가. 음. 하여튼. 예쁜. 야생화. 아. 너무 컸다. 너무 컸어. 폐고버섯. 뒤에 거는 괜찮네. 따자 따자. 아우. 자. 폐고버섯. 깨끗합니다. 야. 아직도 나오네. 오케이. 폐고버섯. 폐고버섯. 깨끗합니다. 두개. 자. 요거는?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어. 먹을 수 있어. 거의 나무에 눌리켜주려고 하는데. 뒤에. 어. 깨끗하구나. 응. 안 깨끗해. 응. 한 총. 자. 세개. 또 있나. 또 있나 봅시다. 뚝딱. 어. 여기. 꽈리. 어. 오. 여기 꽈리 많다. 여기 와성도 있는데 꽈리 많다. 와성도 다 채취해야지. 아냐. 이제 꽂았어 와성은. 끝났어? 와성은 끝났고 이 안에 이 안에 맞네. 몰랐는데 이쪽 끝이 많았네. 자 이 주황색. 꽈리. 꽈리입니다. 이 안에 열매가 들어있어요. 이 열매가 그렇게 기간지에 좋습니다. 이거 먹으면 또 감기, 목감기에 그렇게 좋잖아. 변도염. 아 이거 진짜 예쁘다. 꽈리. 예쁜 꽈리. 맛도 있어 근데. 하나 먹어야겠다. 목 아픈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간질간질 아프거든. 난 이거 먹어야겠다. 되게 예쁘다. 와 꽃 폈다. 이게 꽃이지 볼래? 새콤 달콤은 안 하잖아. 약간 달달하지 그냥 새콤하지. 새콤 달콤은 요만큼. 하와이? 머리가 꺼지 선발 머리. 얘는 떨어졌다. 끝에가 벌써 조금 그래. 먹는 상관없어 끝에만 버려. 이렇게 먹어야지. 꽈리. 예쁘다. 입으로. 음. 반은 달다. 음. 달아. 항상 한 입에 넣어보니까. 응. 씨가 그렇게 생겼지. 또 있나? 모르겠다 이제 그만. 그만 밭에다 양보하지 뭐. 딸기 때문에 어디에 파무셨는지 모르겠어. 왜? 상했어. 아 그래? 뜯어줘. 또 먹지마. 딸기아. 해줄게. 오우. 독댕아. 대단해.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잘했어. 아무도 안 펴서 먹어. 너무 커서. 끝났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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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를